자, 저희가 그럼 네, 그러시면 핸드폰을 열어보겠습니다. 자, 화면 한 번 드시고요. 원진 호진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가운데에만 봐주시고요. 정혜인 씨, 특별히 회원님 여러분께 인사 한 번 하실까요? 저쪽 승리로 가셔서 회원님 여러분 인사 한 번 하시죠. 네, 네, 그러니까 회원님 빨리 가십시오. 네, 인사 한번. 네, 네, 모시겠습니다. 정혜인 씨 고맙습니다. 정혜인 씨 모셨습니다.